제가 모든 걸 서빙을 1대1로 서빙을 했던 것을 손님 로봇이 서빙을 하고 가니까 너무 편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긴 대구 현풍에 위치하고 있는 코콜란 조금입니다. 2년까지는 혼자 가꾸고 직원도 한 4명씩 쓰고 있었거든요. 코로나 오면서 너무 시끄러웠어요. 가게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상품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직원은 다 내보내고 혼자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너무 시끄러웠어요. 그 와중에 KT에 서빙 로봇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수박했어요. 그래서 한 6개월 가야만 운영을 하고 이런데 제가 모든 걸 서빙을 1대1로 서빙을 했던 것을 손님 로봇이 나가니까 서빙을 한 판이라 너무 편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요. 일단은 현재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. 앞으로 5년, 3년, 5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오픈이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게요.